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H입니다 여러분은 SH를 아시나요? 저희 SH는 신협 아니에요? 저희 SH는 아, 수협인가? 아니 저희 SH는 서울 하우징의 두림말로써 이곳 서울을 살기 좋은 보금자료를 만들기 위해 청 아, LH? 주만두는 데는 다 LH 아니에요? 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거지? 이름이 문제인가? 이것은 뭐지? 예, 여보세요? 아, 되죠? 네, 이름은 우선 음과 양의 조화가 이제 또 중요하고 또 이제 통계학적인 것과 이제 수학적인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저희 rollerboy 재생章а 날씨였습니다 응원의 노래를 훈련을 어짜서 우선 해 phenomen boş 거